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굴 페인팅 도와드릴 거고요. 밖에서 그림 고르고 오셨어요? 3번하고 11번 고객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거 고르셨네요. 그러면 제가 얼굴 한번 살펴보고 어디에 하면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아..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봐주세요. 네. 왼쪽에는 11번 하시면 예쁠 것 같고 이쪽 하단에 오른쪽에 3번은 얼굴 중앙에 여기에다 하시면 볼 부분에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위치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얼른 물감 가져올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필요한 컬러들 만들어 왔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일단 오른쪽부터 시작할 테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러면 일단 베이스 컬러로 그러면 일단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기본 틀을 그려주고 이번엔 민트색으로 아래쪽에 아랫부분 이렇게 아랫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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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컬러를 좀 섞어서 이쪽에 음영을 좀 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지금 큰 붓은 다 됐고 이렇게 생긴 약간 거친 붓으로 디테일을 표현해 줄 건데 얼굴이 살짝 따끔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거친 느낌을 좀 표현해 주고 이번에는 이 솔로 나머지 부분을 표현해 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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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다 된 것 같고 제가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들어갈게요. 반대쪽은 다른 컬러를 사용해야 되니까 고개를 반대쪽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시작해볼게요. 반대쪽은 베이스 컬러가 연두 컬러예요. 이걸로 이제 기본 스케치를 좀 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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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rium은 뉴스 스토리에 뉴스 스토리 검거죠. igu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시 큰 붓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꼼꼼하게 발라주고 베이스는 다 발랐고 이제 디테일 부분 들어갈게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좀 더 거친 붓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황색을 이렇게 발라주고 주황색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살려주고 어떠세요? 다 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드린 거울로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어? 잠시만요. 옆에 살짝 균형이 안 맞아서 여기만 고칠게요. 어? 수정 됐고요. 이제 한번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혹시 놓으시다가 지워주시면 다시 오시면 제가 수정해드릴 테니까 네. 혹시 지워주시면 다시 오시고요. 오늘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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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